자동시가 주소 기반의 자율주행 주차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소정보책의 고도화를 선도할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소재지 중심으로 부여된 주소를 사물과 공간까지 3차원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적용하는 신산업 모델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이로써 운전자가 특정 장소에 멈춰 자율주행차에서 내리면 차량이 스스로 빈 공간을 찾아 주차하는 기술이 구현될 전망입니다.